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젊은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2004년 5월 18일 경향, 기고, 연금개혁 미룰수록 큰 부담. 2004년 5월 19일, 이데일리, 40년 후 연금 부담, 소득의 40% 충격. 2004년 5월 27일, 머니투데이, 청년실업이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 2004년 5월 27일, 연합뉴스, 출산율 하락은 혼인 연령 상승 탓. 2004년 5월 27일, 한국경제, 미혼여성 급격한 증가 출산율 저하 주요 원인. 2004년 5월 27일, 국민일보, 저출산은 여성 만혼 독신 때문. 2004년 5월 27일, 동아일보, 돈없어 결혼 늦춰 출산율 떨어졌다. 2004년 6월 11일, SBS, 보육국가가 책임진다. 노무현 정부, 국가정책의 1순위로 예산 지원하도록 국대통령의 약속을 받았다. 2004년 6월 15일, 국정브리핑,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 외국 사리집 발간. 2004년 6월 21일, 파이낸스 뉴스, 급속하게 늘어나는 조세 부담률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2004년 7월 7일, MBN, 김근태, 당시의 보복구 장관입니다. 취임하고, 국민연금 고갈 위험. 2004년 7월 14일,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책 세우라. 2004년 7월 27일, 연합뉴스, 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생존 경쟁 치열. 2004년 8월 17일, 뉴시스, 당정, 고령화, 저출산 특위 구성. 2004년 8월 19일, 한겨레, 저출산 사회, 생산 인구 극감을 대비를. 2004년 8월 24일, 뉴시스, 한다라당,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재정 추진. 2004년 8월 26일, 경향,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4년 8월 29일, 세계일보, 고령사회, 미리 대비하자. 2004년 8월 30일, 연합, 백화점에 등장한 출산, 장려, 마케팅. 2004년 8월 30일, 경향, 아이들이 사라지는 사회. 2004년 8월 31일, 뉴시스,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안, 정기국회, 발의. 2004년 9월 1일, 세계일보, 아예 안 낫는 사회. 2004년 9월 1일, 연합뉴스, 조사나 의료비 지원 의무화 추진. 2004년 9월 2일, 한국경제, 김긋태 장관, 연금법 저출산 해결 역정. 2004년 9월 3일, 국민일보, 저출산 고령화, 막기, 정치권 팔 거뒀다. 2004년 9월 4일, 동아일보, 나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출산 장려 정책 엇박자. 2004년 9월 5일, 한나라,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안, 국회 제출. 2004년 9월 10일, 당시의 부총리. 중기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와서 해결할 수는 없고 이민이 해결책인 것 같더라. 자, 이게 언제냐. 우리가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전으로 해서 1.09까지 저출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쓰고 부동산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1.2를 넘어서는 출산율로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 부동산에 버블이 끼고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혼 감소, 출산 감소 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1.09까지. 당시에 OECD 기준으로 최하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상황은 똑같아요. 부동산 폭등, 젊은이들의 미래 포기, 취업 문제. 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자, 이 흐름 똑같아요. 똑같은데 중요한 건 그때 봐요. 저 기사들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던 2003년 후반, 2004년, 2005년 자, 이 시점. 2004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뭐 저출산이나 출산 관련, 취업 관련, 고령화 관련으로 검색을 하면 사회의 도배가 되어 있어요. 기사의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런 메이저 언론에서 저런 기사들이 매일매일 쏟아져요. 매일매일 도배가 된다고요. 정치인들은 계속 저출산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론화를 거치고 회의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때와 지금의 차이예요. 그때는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 언론, 주류, 어떤 미디어 그들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인식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 전체가 했어요. 그런데 2021년, 지금 첫 때보다 더 심각한 첫 때는 1.09, 1 초반대 했어요. 그런데 지금 0.84까지 꼬라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죠. 주류 미디어에 계속 도배가 되어서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라라고 정부에게 압박을 하나요? 정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저출산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나요? 계속 정책을 내놓고 사회에서는 연구, 공론화의 과제는 거치고 뭔가 이런 게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안 일어나고 있죠. 아니 저출산 심각하다, 골든타임이 언제다라고 취임하고 초반에 문재인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입처 닫고 조용하게 있잖아요. 아니, 노무현이 어떻고 어떻고 상관없이 저때는 국가의 미래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체가 했는데 지금은 다 입 닫고 있다.